자 오케이 다시는 안 할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와서 자 다시 킨 게임 일단 제가 골드 4까지 찍어놨고요 어 멈춰있네 미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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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주키를 찾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요시미치처럼 야비한 캐릭터에요 일단 날리고 폭탄 던지고 폭탄 던지고 깔아두기 뭐 어디 갈거야 어디 갈거야 들어오면 확정 다시 폭탄 던지고 들어와 골드라서 생각이 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한다고 이길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보통 근접 기술 밖에 없는 이 게임에서 못 들건데 들어와 들어와 못 들어오죠? 아 근데 중국인이랑 해서 그런지 핑이 좀 튄다 오케이 자 다시 설치 내가 근접전 해주면 얜 조화나 하겠지 아 빡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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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온다 이제 친구야 뭐 근접전 해줘? 아하하하 근접전 해줄까? 필살기 아 안나갔다 얍 들어오세요 어 물음표 어 이거나 맞으시고 어 미안하다 원스 잡기 원 투 쓰리 어 바로 또 물음표 아 포기했나요? 이 친구 포기했어요 근접 거리 딱 좁혀가지고 공격하려는거 봐 어? 화났니 화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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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심리 거는데요 심리? 여러가지 심리를 거는데요 제가 근접전 해주니까 하지만 어 잘가 너무 쉬워 이게 골드라니 오케이 두 번째 판 갑니다 방금 그 친구는 아니네요 너 왜 가만히 있니? 친구야 게임해줘 아 이 친구 잠수다 얘 잠수다 잠수 개꿀 어 잠수는 점수로 먹어 치웁니다 아 개꿀이죠 죽여야겠다 빠르게 죽일게요 얍 빠이 아 네 얘 그냥 야비한거만 외워놔가지고 콤보를 몰라 가끔 잠수 타는 애들도 있구나 매칭이 이게 제가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바로 잡히는거 같지만 매칭이 상당히 안잡힙니다 일단은 어 잘나가는 격게임들도 매칭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매치가 안잡혀요 자 그래서 일단 공짜 점수니까 잘 먹겠습니다 자 이러면 골드 3이죠 오 이 복서 캐릭 진짜 랭크에서 되게 오랜만에 만난거 같은데 일단 이 캐릭터 장풍 날리거든요 어 드로우다 일단 맞고 깔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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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드하죠 심리 걸지만 점프로 피해보려고 하지만 어 안돼 공중도 잡아 깔아둔 덫 그렇지 들어와 화았다 화았라 화았다 화았니? 오우 오우 점프파의 점프파의 와 콤보보소 잘 때리는걸 이 친구 하지만 또 날리고 깔아두고 어 들어와 들어와 이거 맞아 어 공중 대공샷 하나 더 깔아 어 내려와서 맞구요 개 웃기네. 또 깔어, 도망가. 공중 깔아두고 또 깔어.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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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어딜, 어딜, 어딜. 점프해야지, 점프해야지. 점프하나니? 점프해야지, 그렇지. 점프해야지. 깔아두시고. 점프해야지. 물음표? 물음표? 어, 나 일로 갈 건데? 일로 갈 건데? 물음표? 하나 더? 지뢰 깔고? 아, 하나 더 지뢰? 지뢰 깔고? 포기했나요, 포기했나요? 어, 마코 죽어라. 에잉, 수류탄. 에잉. 포기했다. 나이스. 자, 이번에는 일본 캐릭터, 쿠니미츠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카타나를 씁니다. 라후라는 닉네임이네요. 처음으로 영어 닉네임을 만나는 것 같아. 한국 유저인가? 어, 그럼 뭐해. 어, 그럼 뭐할 거냐고. 어, 그럼 뭐해. 골따기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오, 콤보 좀. 콤보 좀. 준비해왔나?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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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나 맞으세요? 물음표? 물음표? 수류탄? 수류탄? 점프하실 거예요? 점프하실 거예요? 그렇지, 뻔하지. 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하지만 필살기. 다시 수류탄. 하하하하. 어, 안 되지. 라후님. 이게 실력입니다. 물음표 깔고. 물음표 깔고. 물음표 깔고. 물음표 깔고. 물음표 두 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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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물음표 두 개? 어, 장풍은 이걸로 상세하면 돼. 어, 이걸로 상세하면 돼. 이걸로 상세하면 돼. 점프할 거죠? 개 뻔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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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 점프 공격. 오, 무서워. 오, 물음표. 오. 들어오다 맞죠? 이러면? 오, 물음표.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물음표. 오. 오, 형, 형, 형. 계속 붙는 선택지를 가는 거야? 근데 그 콤보 안 돼요, 그거? 자, 일단 벗어나고. 물음표. 점프. 물음표. 지상. 점프. 예측. 물음표. 그렇지. 물음표. 물음표. 아, 그걸로 없애는 거예요? 그걸로 없애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오, 원거리가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하네? 제가 이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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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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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들어올 거잖아. 그렇지. 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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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에라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친구 왠지 리벤지 하고 싶을 거 같죠?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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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오, 오케이. 리벤지. 오, 저 처음으로 리벤지 받아주는 사람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받은 거겠지? 하지만 바로 일단 물음표. 콤보 되죠, 이러면? 날리고. 물음표. 어, 장풍. 어, 장풍. 어, 점프. 안 할 건가요? 장풍. 구르기. 장풍. 그렇지. 느낌 왔어. 어떻게 하는지. 장풍. 또 느낌 왔어. 어, 일단 폭탄. 물음표. 어어, 실수했다. 오, 콤보 좀 깎으셨는데. 하지만 날리고. 다시 물음표. 다시 물음표. 다시 물음표. 어, 던지고. 어, 물음표. 어, 점프? 점프 안 하시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물음표? 어, 물음표? 바로 가라. 절대 못 이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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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점프 한 번 뛰어볼까? 어, 어. 아, 실수했다. 잘못 썼어. 점프 뛰는 거 예측. 장풍 깔고. 또 깔고.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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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물음표 감사해요. 엉덩이까지. 물음표 깔았죠? 또 물음표 깔았죠? 장풍 깔고. 들어올 거지? 구르기. 예측. 깔고. 구르기 예츠 또 구르기 구르기 그렇대 너무 쉬워 이지 한 판도 오케이 이분 리벤지 남은 판수 다 채우려고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파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구르기 하겠다 구르기 하겠다 구르기 어 기본 격겜 센스가 있네 근데 어 구르기 아 좋았다 킹업 좀 하셨나 점프쉣 어 점프쉣 어 점프쉣 원투쓰리포 물음표 그렇지 원투쓰리 물음표 구르기로 피하고 퀴사기 펑 좋아좋아 좋아좋아 시작 트루탄 시작 트루탄 점프 노렸죠? 어어 짧네 뭔가 맞고 구르고 나도 구르고 엄마엄마엄마 말렸는데 내가 호 투 오 쳐쳐쳐쳐 쳐 트루탄 두척 트루탄 두척 오 이분 이분 파했어 하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요거 먹고 요거 드시고 요거 드시고 요거 드시고 요거 드시고 피하고 원투 어 어 어 어 이거 도망가야돼 도망가시고 한방을 노립니다 한방 한방을 노립니다 물음표 깔고 허허 허어 점프한다 이제 점프 오 이걸로 되게 재미 많이 보시네 점프 회피 우와 그렇지 나이스 이게 심 리전이야 오호허 나이스 골드삼 좋아요 좋아 이분이랑 리벤지는 이게 막판인것 같죠? 점프 공격! 발레리나! 아 수류탄! 아 뭐 잘못 썼다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키! 헷갈렸어 오우 왜이렇게 빠르냐? 수류탄! 물음표! 어 수류탄! 어 수류탄! 어 수류탄! 어 수류탄! 어 수류탄! 어 물음표! 어 수류탄! 거기서 쓰면 이거 맞아요? 오우워워워워워 오우워워워워워 점프로 예측해버리길! 수류탄 깔고! 도망가고 수류탄 깔고! 수류탄 깔고 수류탄 깔고! 도망가고 수류탄 깔고! 물음표 하나 깔고! 도망가고 수류탄 깔고 수류탄 깔고! 점프 한번! 그렇지 감사합니다! 엉덩이 팡팡! 요거 드셈 젠장? 물음표? 한 방 깔아두고 거기서 쓰면 요거 확정 거리를 재야 돼요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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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셔야 된다고요 거리를 아 궁속이 내가 좀 더 느리구나 뿅 어 형님 저기 몰렸는데요 저 아 나이스 실수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질러 일단 지르고 구르기로 들어오겠지 물음표 하나 깔고 요거 여기서 한 대 드세요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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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어 필살기 아 잘못 썼다 죄송해요 오 요거 드세요 점프 아 젠장 이렇게 1라운드 지단이 해 자 이름이 이나리구나 저 캐릭터 요거 나 드세요 굴러 거죠? 굴러 거죠? 굴러 거죠? 안 굴러세요? 요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요거 드시고요 물음표 하나 깔 거고요 요거 드시고요 오 오 오 오 파일럭 뭔데 내 차례 뚜루루루루루 아 망했다 오케이 짧다 물음표 요거 드세요 한 번 더 도망가시고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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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할 거죠? 아 노렸는데 하나 둘 셋 넷 수류탄 여기서 점프할 때 대공 기어 아 좋았다 요호호 자 리벤지가 끝났습니다 좋아요 한 번 눌러줘야겠다 자 일단 오늘은 골드 3까지 가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캐릭터로 한 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